4. gol 1. gol 선제골을 넣게 돼서 좀 더 편안하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너무 오랜만에 터져가지고 앞으로 더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이 들은 것 같아요. 오늘의 시점으로. 너무 오랜만에 긴 시간을 뛰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고요. 앞으로 시간을 점점 늘려가면서 경기에 대한 체력을 더 많이 늘려가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조금 더 더 편안하게 될 것 같아요.